궁 잡는 안토니오 다시 넘겨줍니다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패스가 여러 번 연결되는 과정은 좋았는데 속공입니다 골파에 들어갑니다 보입니다 슛 아 이런 골이 터지는군요 아 마무리 강원 능력 대단하네요 키퍼 다이빙 캐치입니다 자 키퍼의 아주 놀라운 순발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대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원 기회입니다 아 세게 시작하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첫 번째 슈팅이 골로 연결되 제이미 캐러거 제이미 캐러거 수비라인을 리드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렸어요 골당을 뵙듭니다 기가 막힌 골이 터졌습니다 아우 이 올림패스 잘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멋집니다 마이클 우원의 터치 두 기회 들어갑니다 그대로 돌파에 들어간 그대로 슛 득점합니다 앨런 시어로 또 한 번 득점합니다 세골째 미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지현입니다 아 역시 올드트랙 두 기회 팀의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야 크즈의 출발인은 득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앨런 시어로의 골입니다 열렸습니다 점수 차를 더 벌립니다 또 한 번 득점합니다 자 조츠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테리아즈오 슛 득점합니다 리버풀의 심장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슈팅 시도 아 공정불이 터졌습니다 야 오늘 경기 치열합니다 불안합니다 안 그래도 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자 돌파가 됩니다 찬스입니다 잡아놓고 슛 득점합니다 앨런 시어로 또 한 번 득점합니다 세골째입니다 헤트트릭 헤트트릭입니다